안녕하세요. 초영역을 맡았던 윤소나은입니다. 전 정말 오랜만에 했던 사극이라 처음에 초영역을 맡았을 때 역할 또한 굉장히 강한 역할이었어가지고 사극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또 강한 악역을 해보질 않아서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하면서 카타라시스를 느꼈다고 할까요? 굉장히 재밌었고요. 정말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. 정말 좋은 스태프들과 좋은 배우들과 또 좋은 작품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저는 41부로 촬영이 모두 다 끝났거든요. 좀 아쉬움이 크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연기자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용용이 나르샤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민집으로 여기서 경찰에서 군다운 여기서 군다운 EKB을 빼고 날라 KAB을 빼고 날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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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고생했어요. 감사했어요. 아유 고생했어요. 너무 예쁘다. 화이팅!